구독!! 좋아요!! 아하하하 이 배가 청년네 배가 많으냐 아 진짜 스텔레스다 아니 배치북이 없어서 피도 다 맞고가네 일단은 크gal 나 애씨가 밟아졌구만! 아 당하나본데 어..뭐야 왜..왜 해병에서 있지? 어 뭐야! 어 뭐야!왜그러세요! 어이!어 다 짜가지고 공격이야! 고모가모 개트리글! 뭐야! 기어샤드 기어샤크한다! 헤드샛! 어이..뭐지? 어이? 오늘 조로사용처리? 뭐야? 조로가 누군데? 조로? 왠지..이름이.. 어이씨 말 들어보는 것 같애? 아아! 아 현상금 사냥꾼 롤르노와 조로! 진짜! 그녀석이 오늘 사례를 당한다고? 어이? 아니야! 그래! 사례를 당하기 직전에 내가 구해준다면 내 동료가 되지않을까? 그녀석이 내 동료라면은 이야아!엄청 쓸 것 같은데? 아 좋아! 일단은 롤르노와 조로가 사형당하지않게 내가 도와주겠어 가자! 어디로 가야될까? 일단은 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오! 저기 마침 무지개다리같이 생긴 다리가 있구만 저리로 가면은 이 성을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애 좋았어 오! 굉장히 무서운 곳이야 이쪽으로 가볼까? 좋았어 오케이 오오오이! 아니! 뭐야! 이 생기는 뭐야! 흥! 흥! 일로 가려면 뭘 타고 가야되나 본데? 어 좋았어! 마침 저기 뭐가 있으니깐 한번 가보자 빨리 가야돼 이러다 어흑 엠더 진주가 있구만 타이아랑 황금사과랑 좋구와 좋았어! 여기서 딱 이렇게 들어가지면 톡! 좋았어! 뭐야 아니! ZNT가 있잖아! 아 내가 쓸 수가 없는 물건이야 좋았어 그냥 가야 겠어 흥! 나는 어차피 빠르니까 기어세컨드를 쓰고 빨리빨리 올라가 볼까여 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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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우 log! 뭐야?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잖아 여기서 조를로 어떻게 찾지? 오 좋았어 일단 한번 이거를 다라나봐 가보자 호잇 호잇 어어엇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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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로 어딨어 조로 내가 널 구하러 왔어 조로 어딨는거야 조로 내가 널 구해서 넌 내 동료가 돼야돼 조로 어딨냐고 조로 조로 어? 마침 저기 누가 있네 그래 쟤한테 가서 조로 어딨냐고 물어봐야겠다 좋았어 저기요 어? 뭐야 어? 뭐야 저기 누가 있는데? 뭐지? 어? 저 녀석 초록색 머리 저 자식이 롤롤롤와 조로 아닌가? 으응?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저 뚱뚱한 몽둥이든 여자는 사형수야? 어이 그래 죽게 할 수 없어 일단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어 가자 어이 거기 멈추시지 거기 있는 조로는 내 동료가 될 사람이다 건두지마 잉 넌 누군데 감히 내 사형을 방해하는 거냐 이 쓰레기같은 롤롤롤와 조로는 내 팬티를 훔쳤어 어? 너같이 생긴 여자의 아 팬티를 훔친다고? 너 너 지금 내가 여자 지금 남자야 어 어 어 너무 남자같이 생겨서 어 사실 남자인줄 알았어 미안 에잇 저세식도 죽여야겠구만 안되겠어 너도 롤롤롤와 조로처럼 내 몽둥이에 찜질을 닦아야겠어 흥 할수있으면 가봐라 터병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론모로 지도입니다 자 오늘 원피스 럭키블럭 상황극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것과 같이 전제 저는 조로를 살려 제 동료를 삼으려고 하는데요 저 엄청 뚱뚱한 여자가 조로를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럭키블럭을 까서 나온 아이템으로 저 여자를 물리치고 조로를 히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히특이란다 동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럭키블럭은요 글린럭키블럭이구요 오늘은 얼럭키블럭과 어 이제 뭐야 베리럭키블럭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베리베리럭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상점때문에 이렇게 준비한거니깐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럭키블럭 소호신이 어 아니라 아들이 오늘 출장을 왔네요 이분이 오늘 팔아이템은 황개입니다 조로의 검이에요 오늘 이 검을 사서 조로에게 줘서 조로가 저기를 탈출하고 저 여자와 다 같이 손을 잡고 물리치는 음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럭키블럭 가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그린럭키블럭 좋아 야 오래간만이다 그린럭키블럭 자 덕덕 아아아아 기머디 바로 나와주는 클라스구요 자 잘 나오고 알고있으니까 럭키블럭 ano 탑 그래b 톱톱 rajid ierung 치료여어 이곳이 시뤄여어 어허 오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또 여기 깨가지고 위엉건게 series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언제 나간거야? 이 자식들 언제 나간거야? 오! 무기 나왔다 나이스 어 저번에는 이제 감옷을 사는 형식 같지만 이제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럭키볼 라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으로 옷을 입을거에요 오 야! 겁이 개 쎄! 어이 불검이요 좀비 걸어오는거 봐 좀만 무거워져께 걸어오잖아 불검이요 불검이요! 좋았어 자, 어 뭐야 오오 다이아몬드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아이템이네요 자 나의 그릴럭키블럭탑 사사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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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! 안되잖아 한칸에 깔고 아! 다이아나 톡 어 쓰레기구요 자 시간좀 바꿔주고 400 좋았어 19개 남았죠? 어 경험시 나이스 경험시 좋구요 이 맵이 원래는 어시신클리드맵이라서 이렇게 파쿠를 탈 수 있습니다 음 좋죠 파쿠를 타가지고 한번 까봐야지 또 쑥쑥쑥쑥쑥 아 근데 진짜 도로가 내 동료가 된다면 굉장히 듬직듬직하겠구만 어이거 주빈탑아니야 어 주빈탑 지렸구요 어 어 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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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샷 15개 디스코 팡팡 에 харternal Zuiz 으어어어 computers 어.... 깜짝이야 깜짝이야 ент games 고개는 개 legen 하지만Sch LIK 조루의검 만들자면은 16 제기 광물이 필요한데 이거 큰일났따 나와줘야 되요 나와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안 돼 나와야 돼 아니 이런거 말고요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어어씨 자 6개 어 야 오바잖아 오바잖아 아 기문띠 좋았어요 5개 아야 야 오 실하냐? 광물 안 나오는 거 실하냐?? 4개 남았다 얘들아 어 큰일났다 이거 진짜 어 이거 큰일났어 진짜 큰일났어 어 4개 남았는데? 잠시만요 평화로운 돌리고요 와! 아 진짜 안나오는거야? 오늘? 그런거야? 그런거였어? 아아아아 바로 나와 죽어 몇개야? 아홉개 아씨 제발! 아 럭키포션 제발 여기에 모든걸 버려 아 아 망했다 이거 걸고 홍긍사가 하나 그러면은 럭키포 좋아요 럭키포 بع고 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럭키포 조 aç, 간다 간다 나에게 힘을 줘 럭키가이치로 FO! 럭키가이치로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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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ele에이 도박성공이고여엨 아직많이 남았거든요 정 ну 쫀 쫀쫀쫀쫀쫀쫀 자 버리고 좀 버리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자 버릴거 좀 버리고 버릴거 싹 버리고 자 럭키백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건 안되네 어? 아 금이 있네 나이스 금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럭키백을 다 만들어야지 금이 있으니까 이런건 써줘야지 럭키백 초콜렛 남은것도 좀 투자하겠다 어 74 68 이거 황금사과하면 몇대냐? 아 38밖에 안돼? 아 이거 좀 아쉽다 아 그래도 럭키백자에 두겠으니까 광물이 무려 4개와 하나씩 다녀 남았는데요 갑시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톡 아 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망했어요 하하하하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이게 38짜리 광물에 하나 남아있다 오 상대 떴어 뭐일지 볼까? 와아아아아아악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막팔을 상대해서 떠주네요 기분좋게 한번 아우 좋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마지막에 딱 떠주니까 너무 좋다 쓱 자 마지막에 다 버립니다 오 깜짝이야 아우니언?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조루의 검을 무사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루의 검을 구입한 후에 조루를 탈출시키고 저 여자를 뚱볼 자기가 무찌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루 내가 너의 검을 샀다 너에게 검을 주겠다 조루 검을 받아 고양띠이이이이이이이이이! 오케이! visions부터 조루는 저의 동력입니다 자,부터 이 뚱뚱한 여자를 zegg이번 조루와 함께 수éléArg 싸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! Let's get it! 자, 그면 이제 조루 나와 같이 싸워줄거지? 좋았어 넌 나에게 10,100,-1,000,000,000, 100,000,000 천만을 부려 나랑 같이 상자야 돼 알겠지..? 자, 그면은 ott 저 여자와 싸우자고 가자고! 자 이네부터 이 뚱뚱한 여자를 제가 한번 조로와 함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렛츠깃잇잇 자 그러면 이제 조로 나와 같이 싸워줄거지? 좋았어 넌 나에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 일을 부려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알겠지? 자 그러면 저 여자와 싸우자고 가자고 렛츠깃잇잇잇 좋았어 일단 뚱뚱한 여자를 잡아야지만 조로를 데리고 갈 수 있겠죠? 어 조로 도와줘 와 조로 조로 개쎄고요 개멋이고요 오케이 조로 간다 고모고몬 피스턴 고모고몬 개트리건 좋았어 고모고몬 기어 세컨덴 좋았어 조로야 도와줄게 좋았어 조심 오 오씨 묵직해 묵직해 역시 뚱뚱한 여자는 데뷔야 장난아니야 조심해 노로 툭치게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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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나도 나도 됐어 조로줄게 자 고모고몬 개트리건 아아아아아아 조로 간다 조로 좀만 버텨 내가 마무리 가겠어 좋았어 조로 간다어 기어 세컨 기어 세컨 기어 세컨 헤드샷 조로 넌 정말 강하구나 나에게 정말 좋은 힘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동료 초로가 생겼습니다 무려 만일을 갇힌 생활해야 되지만 좋은 동료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자 원피스 럭키블럭 사망금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어떤 동료와 어떤 스토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두근두근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만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럿츠기릿